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머니 이슈 오늘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확인해 볼게요. 자 잘나가는 컨텐츠주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쇼타임이 시작됐다라는 주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컨텐츠주 쪽으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디어 컨텐츠 업종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와줬는데요. 오늘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OTT 플랫폼에서 한국 영화가 서비스가 됐다고 합니다.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이라는 영화인데요. 2017년 이후 그러니까 한알령이 내려진 이후 대략 한 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컨텐츠가 공개가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죠. 한중 정상회담. 결국엔 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이 된 건데요. 앞으로 컨텐츠에 대한 교류 좀 더 활발해질 거고 소통 활발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한국 컨텐츠에 좀 더 개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줄까라는 기대감이 실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말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벌써부터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벌써 2회차 만에 8%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TV에서는 김혜수, 슈룩 그리고 SBS에서는 김래원 배우의 소방서 옆 경찰서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대전에 참여를 한 겁니다. JTBC의 재벌집 막내 아들이 정말 잘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받고 있고요. 편성부터가 파격적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보통 주말 드라마 금토 아니면 토일 주중 2회가 방영이 되는데요. 금토일 3회를 편성을 하면서 몰입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1회는 6% 시청률 넘겼고요. 그 입소문에 바로 2회 8.8%의 시청률을 보이게 된 거죠.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가 레몽레인이라는 상장사더라고요.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오늘 개장 직후부터 정말 강한 시세 분출해냈습니다. 단숨에 20% 가까이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장대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레몽레인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디어 컨텐츠 안에서 엔터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엔터의 쇼타임이 시작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터 주들의 등량률 나와져 있습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 기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난 금요일까지의 기준인데요. 하이브가 한 달 사이에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SM 7% JYP 3%가 넘게 올랐고요. 반면에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이다 보니 하이브 SM JYP는 오늘 이 장대 양봉 더 길어졌을 겁니다. 앞으로 엔터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점검을 해볼게요. BTS 그러니까 하이브가 BTS의 회사죠. BTS가 키웠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 병역 이행을 하게 되면서 매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 공백을 뉴진스, 르세라핌이 메꿨다, 메꿔갈 거다라는 평가 나와주면서 껑충껑충 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SM JYP도 너무 좋습니다. 반면에 오너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는 연일 주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어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사님, 컨텐츠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벤트들, 이슈들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컨텐츠주의 랠리, 이어간다고 보시나요? 네,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OTT 서비스는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 열린다, 안 열린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에서 상수로 깔고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오른 상황이니까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항상 상수로 남아있는 넷플릭스라는 OTT 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이제 극장에 좀 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OTT를 해지하십니까? 대부분의 고객들은 OTT를 해지하지 않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광고 요금제가 나왔습니다. 5,500원짜리 광고 요금제가 나왔는데 넷플릭스가 힘들 때마다 도와줬던 쪽이 우리 한국 컨텐츠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오징어 게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가입자 수 순중히 역순으로 갔을 때 우영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컨텐츠에 대한 니즈는 넷플릭스에서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금 집행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는 내년도에도 상당히 호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중기의 재벌집, 막내 아들 처음서부터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레몬 레인이라는 종목이 오릅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그림상 드라마 제작사들은 내년에도 호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여야 될 시기가 왔다. 그동안 충분히 주가 조정은 나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기가 좋지 못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0원짜리 만약에 개발도상국이나 글로벌 리 봤을 때 우리나라 쪽보다는 그런 쪽에서 가입률이 높고 20분에 1분 정도 광고를 본다고 했을 때 가입자 순중히 나타난다고 하면 국내 OTT도 중간광고 요금제를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광고 요금제를 본다고 했을 때 미디어 엔터사들도 보지만 광고 제작사, 그러니까 미디어 랩사도 추가적으로 내년에 흥풍이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하이브, 지금 현재 30%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기사를 자극적으로 쓰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주주들한테 42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받았다 13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자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30% 올랐다. 주가가 더 갈 것이다. 이러한 자극적인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현재 봤을 때 하이브 주주들은 작년 1년 동안 그 고통이 4분의 1 토막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BTS가 군대를 가고 그다음에 BTS 동생 그룹들이 나타나서 거기서 이익을 메꿔줄 거다. 이거는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는 눈여겨봐야 되는 시나리오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경쟁력, 그러니까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갔다 왔을 때 결국에는 BTS만한 보이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배팅을 하면 된다라고 보여지고 30%가 올랐다, 급등했다. 이런 얘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OTT 시장은 커져나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한국 콘텐츠는 계속해서 OTT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는 봐야 된다. 그리고 광고 시장도 커질 수 있다. 이걸로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께서 OTT, 그러니까 콘텐츠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뷰 보여주셨고요. 플러스 더해서 광고 쪽으로도 좀 눈길을 주어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정말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요. 이사님, 레몽레이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재벌집 막내 아들 덕분에 급등세를 보였고 저는 사실 이 종목 몰랐었거든요. 오늘 시세 나와주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영우도 잘 나간다 했을 때 A스토리 일시적일 거다 했지만 정말 잘 나갔었잖아요. 레몽레인도 당분간은 랠리를 이어갈까요? 뭐 그냥 동전 던져서 앞면이나 뒷면이나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답하기 곤란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기회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드라마 제작사로 눈길을 돌리는 게 맞다. 드라마 라인업 좀 네이버나 그런 검색창에 좀 쳐보시고 드라마 라인업이 탄탄한 기업들 A스토리니, 사마 네트워크니, 팬엔터테인먼트니 레몽레인 이외의 종목들이 많은데 왜 레몽레인만 굳이 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다가 2만 원대부터 2만 6천 원대까지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사실 부잣집 막내 아들이 언제 상영되고 그 상영되는 걸 이미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부분이 40%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레몽레인을 저 같으면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굳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단숨에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레몽레인까지 좀 더 깊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최악의 업황 그러나 지금은 저점분할 매수 시기라는 타이틀 달고 나왔는데요. 우리 SK하이닉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마이크론의 웨이퍼 한 20%가량 감산 소식에 장중에 9%가 넘게 급락을 하는 SK하이닉스 모습 보셨을 텐데요. 오늘도 한 2% 안팎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내어주면서 4위로 밀려나게 됐는데 오늘 리포트 많이 나왔습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줄을 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안에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역시나 매수 의견은 다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5천 원. 지난 직전 목표가 7월에 나왔었는데 13만 원으로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12만 5천 원. 한 3.5%가량 하향 조정이 된 거죠. 앞으로 상승 여력은 4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사실 이제 주목을 하는 건 그겁니다. 적자로 전환될 거다. 앞으로 4분기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거고요. 동사의 분기 실적은 23년 내년 2분기까지 실적 하락세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3년 말에는 하반기에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현재 대비 큰 폭으로 올라가 있을 예정이어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라는 리포트였습니다. 이사님 질문 드려볼게요. SK하이닉스 지금부터 좀 모아갈 때가 됐을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리포트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적자가 난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적자가 나? 라고 해서 겁나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주가는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에도 불구하고 2분기 때부터 주가가 꺾였다는 것은 선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 업황에 대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선반영했다. 계속해서 주가라는 것은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세대의 영업이익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빠졌는가를 고민하면 영업 적자를 미리 주가가 선반영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이 작년 초에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국무회의 때 들고 나왔던 게 웨이퍼입니다. 그다음에 얘기했던 게 취포 동맹이라는 얘기고요. 앞으로 미국 이외에 다른 쪽에 반도체 주지마. 그래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게 이제 세계 블록화가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성장이 가능한 쪽, 여러분들이 봐서 되게 극명하게 나타난 쪽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두려, 우려에 따른 주가 하락폭은 너무 과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적자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났을 때 주가가 안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추정해보면 이제 바닥 다지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기준으로 0.9배미만에서는 긴 호흡을 갖고 계신 장기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모아갈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전방이 언제 커지냐. 희망으로 좀 돌리자면 인텔의 CPU 드디어 몇 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라고 했던 사파이어 레피지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고부가 가치 제품인 DDR5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을까. 내년도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 SK하이닉스 긍정적인 답변 주셨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빠질 때마다 매수일까요? 아니면 빨간불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추세 전환 됐다. 이 시그널에 들어가 봐야 될까요? 최대 악재가 나한테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공포를 회피하려고 할 때 그때 나는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양봉일까요? 은봉일까요?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SK하이닉스 빠질 때마다 사는 쪽으로 답변을 받아 봤네요. 이렇게 돈 이슈, 머니 이슈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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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